안녕하세요. 공학박사, 기술사 김일환 교수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특성화학원 전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분석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6파트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학원 공무원 시험이 2015년부터 있었으니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문제를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직류기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동기기가 3개 정도, 변환기가 4개 정도, 유도기가 4개, 변환기가 3개, 특수기가 하나 정도의 출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출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직류기가 4개로 하나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동기기도 2개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변환기는 4개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도 4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 변환기 파트가 10%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개가 더 증가된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특수기는 전통적으로 1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런 출제 경향.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비춰볼 때 2019년도도 어떻게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될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인버터라든가 그런 분야가 자꾸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아마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차후에 2019년도에 특성화고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본원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원 수강생들은 제가 봤을 때 하나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득점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은 아마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난이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간단하게 출제 경향, 난이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번 강계식, E는 BLV를 설명하는 법칙은 단, E는 유도기전력, B는 자속밀도, L은 자기장 내 도체 길이, V는 도체 이동 속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법칙이 뭐예요? 발원선, 뭐죠? 발전기죠, 발전기. 발원선은 오른손이니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왼손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전동기라고 했죠. 전동기 F, B, I. 발전기는 뭐라고 했어요? V, B, E.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몇 번일까요? 간단하게 3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네요. 렌치의 법칙은 뭘까요? 참고로 렌치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좌석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듭니다. 이게 렌치의 법칙. 이게 바로 렌치의 법칙이었죠. 방향. 이거는 뭐였었어요? 이거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강의를 드렸어요. 답은 3번 바로 나오죠. 플레밍의 연속법칙은 뭐였어요? 바로 심은. 여러분들이 벡터를 안 쓰는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벡터 없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니면 뉴턴이 되겠죠. 2번. 즉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즉류전동기 속도제어는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시죠? 비례계수 하나 쓰고 파이에 VIA RA 이게 무슨 제어라고 그랬어요? 계좌제어다. 여기를 건드려주면 저항제어가 되죠. 여기는 전압제어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류자 제어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답은 4번. 3번에 다음은 무바일 때 변압기의 벡터도이다. 이때 I와는 단 파이는 자석 I와는 1차 유도기 전력이다. 이거는 눈치 빠른 학생은 다반지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자화전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파이가 자석이잖아요. 자석을 만드는 전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화전류죠. 그럼 보나마나 그냥 자화전류로 가는 게 시간을 좀 전략하는 그런 방법인데 체계적인 어떤 설명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완이 유도기 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과된 거는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는 무슨 전류일까요? 철손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철손 전류 그다음에 이제 L은 뭐라고 배웠어요? 바로 ELI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거는 바로 자화전류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벡타적으로 합성된 이거는 무슨 전류예요? 바로 여자전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었죠. 답은 자화전류다. 4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전동기는 해전자가 연구자석이고 해전자가 연구자석이래요. 그러면 유도기는 일단 아니죠. 유도기는 해전자가 연구자석이 아니니까 고정자의 권선이 설치된 전동기다. 그럼 1번만 보고서는 벌써 1번, 3번은 아니다. 하는 게 바로 나올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 비용이 적다.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 비용이 적다. 그럼 2번, 4번 중에서 2번 쪽으로 더 갈까요? 그렇지 않죠.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 비용이 적다는 거는 정류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게 뭐예요? 브러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브러쉬가 필요 없어요. 뭘까요? 브러쉬 리스. 답은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죠. 더 확실하게 맞추려면 홀 센서를 부착해서 해전자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럼 확실하게 BLDC라고 얘기하는 브러쉬 리스, DC 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BLDC를 설명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청소기 같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그런 모다라고 강의를 했었죠. 5번, 전력용 MOSF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력용 MOSFET 어떻게 배웠어요?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하니까 N채널과 P채널 구조로 분류된다. 맞죠? 2번,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 도통과 저단 상태가 결정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게이트 소스 그레인 여기, 여기 간의 전압으로 여기, 여기 도통 차단이 결정된다. 맞죠? 스위칭 주파수가 높은 제어에 적합하다. 맞죠? 네 번째는 도통 상태에서 게이트 신호를 제거해와도 도통 상태가 유지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전압을 걸지 않으면 오프가 되고 걸면 온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네. 4번은 뭐가 생각이 나요? SCR 같은 게 생각이 나시겠네요. 그러니까 5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번 인버터 PWM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인버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될까요? 바로 VV, 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할 수 있는 PWM에 연관된 내용들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펄스폭을 조정하여 출력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 VV 얘기한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죠. 2번은 스위칭 주기를 일정하게 하면서 스위칭 도통 시간을 조정한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 맞나요? 그러면 스위칭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온, 오프. 온, 오프. 맞습니까? 2번도 맞네요. 3번. 출력전압의 주파수 조정할 수 있잖아. VF라 그랬으니까. 4번. 입력전압의 위상각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뭐가 생각나요? 위상각 조정한다. 역시 SCR 같은 게 생각나시죠?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늘상 연습했던 문제예요. 1번. 발전기 전압 크기를 일치시킨다. 직류발전기니까 당연히 극성이 일치가 되고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가 안 되면 순환전류 걸려서 안 되잖아. 2번. 발전기 극성을 같은 극성끼리.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그림 안 그려도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찾으셨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게 뭔 얘기야? 그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권발전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권발전기 병렬운전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그러면 이 발전기와 이 발전기에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압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극성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2번 맞아요. 3번. 용량까지 갖들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용량이 크다. 용량이 작다. 여러분 용량이 크면 전류분배를 더 크게 하고 전류분배도 작게 하는 그런 용어가 돼야 되겠죠. 3번은 틀렸네요. 4번에 직권발전기인 경우 균합선을 이용하여 부하를 균등하게 분담시킨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직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분권을 그린 거고요. 직권은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직권이 돼요. 여기에 뭐를 쓴다? 바로 균합선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균합선 기억나죠? 직권 말고 또 이렇게 그리면 뭐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복권이었었구나 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정답은 3번이 그냥 답이 나올 거고요. 8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훈련하고 연습했던 스타일의 문제죠. 단상반파 정류기에 순수저항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입력 교류전압의 시루값이 100V일 때 평균 출력전압은 이거 여러분들이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단상반파는 DC는 어떻게 배웠어? 타이, EM 이렇게 배웠어요. 전파가 되면 여기 2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루트 2에 시루값의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네. 루트 2에다가 100. 정답은 1번인가요? 1번. 9번. 너무 빠른가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9번. 4극 60Hz 20Hz 마력 유도전동기 단자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해전속도가 1782rpm에서 1764rpm으로 감소했을 때 토크의 변화는 이것도 여러분 눈치 빠른 학생은 기본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속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토크는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류직권할 때도 전차가 출발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전차가 처음에 속도가 천천히 가면서 큰 토크를 내는 거 아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전기철 때 들어가는 게 직류직권전동기다. 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유도전동기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는 풀 거 없이 그냥 4번밖에 없잖아. 왜?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고 0이 된다? 더 말이 안 되고 감소한다? 그럴 수가 없죠. 정답은 바로 토크하고 이 회전 속도는 무슨 관계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물론 제가 했을 때 하나 정도가 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문제고요. 10번 이것도 늘상 연습했던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 수준보다 더 들어갔어요. 어떤 것까지 했어요? 버그, B, O, C, K, 부스터 기억나요? 강압, 승압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맞췄을 거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PWM 방식으로 제외되는 DC-DC 컨버터의 저항 부하의 출력 전압 파양이다. 스위칭 주파수가 10kHz 스위치 도통시간이 0.04mS 입력 전압 VI가 100V라면 평균 출력 전압은 단, 컨버터의 손실은 없다. 쉬우니까 그림은 안 그릴게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강생이 아닌 분들은 제가 뭐 어느 수준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V0는 D의 VI 이게 뭐예요? Duty Cycle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에 온 되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주기역수가 뭐예요? 주파수 T-ON VI 그러면 주파수 얼마라 그랬어요? 자 온 되는 시간 얼마라 그랬어요? 전압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개선하면 이건 뭐 한 30초면 답이 나오는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시기 기억나요? 여러분들은 뭐까지 했어? 부스트까지 했잖아. 승합이 되는 거는 1-D분의 1에 VI다. 이렇게 되면 승합이 되죠. 11번 이것도 뭐 한 10번 이상 했네요.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1-S에 NS 1-S에 P분의 120F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형 그다음에 원선형 그래서 농형은 이거 건드리고 이거 건드리는 거 그런 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이거 건드리니까 전압 제어법 이거 건드리면 주파수 제어법 이거는 곡수 변환법 이런 얘기 했었고 권선형은 뭐 있었어? 권선형은 바로 2차 저항법 그다음에 2차 여자법 저자법 그다음에 종속법 이런 거 있었나요? 답이 뭐예요?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니플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1차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2차장법이 있는 거고요 국수 변화는 이거 건드린 거고요 맞나요? 정답은 2번이다 1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오른 것은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 동기비던스 여러분들이 동기발전기 한 상만 그려볼까? 한 상만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동기비던스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동기비던스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반락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S였었지 그래서 IS에 E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한다는 거 기억나죠? 그럼 문제 1번 동기발전기 동기비던스는 기억과 니은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기억은 개방시험이다 개방 기억은 개방 여기서 개방을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E가 나올 거고 이거 그럼 무부하잖아 스위치 열었으니까 무부하죠 기억은 무부하시험은 개방해로 시험이라고 하면 무부하 상태에서 계좌전류 증가시키면서 계좌전류에 대한 무부하기전력을 측정한다 니은은 니은은 뭐예요? 이거가 무슨 시험입니까? 단락시험이 되겠지 단락시험 정답은 1번 무부하시험과 단락시험 13번 교류전압을 직류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전력 변환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버터는 뭘까요? 인버터는 DC를 AC로 만들어주는 거 어디서 많이 썼어? 태양광 발전 같은 거 했을 때 상용주파수로 바꿀 때 인버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DC-DC 컨버터 버, 부스터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전파 정류기 이 정류기가 이 AC를 DC로 바꿔주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사이크로 컨버터는 뭐라고 배웠어요? 사이크로 컨버터는 AC의 주파수를 또 다른 AC의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 있었죠? 정답은 3번이다 14번 이것도 엄청 많이 했어요 10번 이상 했어요 동기전동기가 공급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역률 1로 운전되고 있다 계좌전류를 증가시킬 때 전동기 역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곡선이라고 했어? 이거 V곡선 역률 1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무부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콘덴서 도 그려주고 이렇게 이것도 그려줬어요 전류 증가하니까 여기지? 과외자라고도 얘기했어 그러니까 진상역률이 되는 게 답이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직류직권발전기가 전격전압 V가 400V 출력 핀은 10kW로 운전되고 전기자저항 RA와 직권계좌저항 RS가 모두 0.15m일 경우 유도기전력은 단 정류자의 접촉장은 무시한다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발전기 발전기네요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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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면요 이렇게 그릴까요 전동기 전동기 할 때 많이 그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발전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이거에다가 여기 전압가가 전압가가 이거지 도화기 빼기 문제네요 V에 IA에 RA 플러스 RS V가 얼마예요 바로 풀게요 쉬우니까 IA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IA 없잖아 없지만 맨날 하는 거 있었잖아 뭐예요 출력이 얼마라고 전압이 얼마라고 그러면 IA 가왔잖아 여기다가 0.1 0.1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산수죠 딱딱 하면 405네요 여러분들이 산수 능력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기초 수학특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60문제를 푸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빠른 분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산수지만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05다 16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1번 정상적인 병렬운전에 의해서 각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변압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잖아 그렇죠 이 두 개를 병렬운전하니까 이거 이거의 비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기본 원리를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 이렇게 썼어 렌즈 법칙 패러데이 법칙 맞네 3번 최대 효율 조건은 부하손과 무바손 부하손의 대표적인 거 철손 무바손의 대표적인 거 동손 같아야 된다 그랬어 맞아요 4번 변압기 철심 재료는 시스테리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철심을 적층 다른 말로 성층 하여 사용한다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시스테리스 손 줄이려면 어떻게 썼어 규소를 첨가하라 그랬지 철심을 적층하는 거는 와류순 줄이려 그랬었죠 답은 4번이 답이네요 문제가 너무 쉽죠 그런데 공부를 한 분들은 되게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17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증가하면 값이 커지는 것은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야 이런 문제도 한 10번 이상 다뤘던 문제예요 답은 뭐예요 2차 주파수 정답은 1번에 탁 눈이 들어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증가한다 얘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다 해주세요 다 해줄 수 있어요 보세요 얘는 뭐예요 유도 전동기니까 이거잖아 얘가 증가하면 얘가 줄지 아니잖아 맞아요 동기속도 동기속도가 뭐야 NS는 P분의 120F 2차 요율은 뭐야 2차 요율은 들어갈 때 이거 나올 때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증가하면 이거 줄잖아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보자마자 탁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 전략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기이론이나 물리 문제를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기기는 여러분들 무슨 감옥이라고 했어요 득점 감옥이다 기기는 무슨 감옥이라고 했어요 암기 감옥이다 기기는 암기 감옥이에요 기기를 이해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 암기가 돼야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가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 충분하게 주고 풀어라 그러면 이거 못 풀어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8번 변압기 늘상했던 또 건선비 문제네 변압기 1차 측에 3.3kV를 연결하고 2차 측 소비전력이 16.5kW의 저항부하를 연결하였다 이때 변압기 전류가 250A일 때 건서비 단 변압기의 손실은 무시한다 아이고 건서비는 하동안 20번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안 찔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가 얼마야 얘가 바로 3.3kV인데 여기가 없다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는 파라메타를 줄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겠어요 I2의 P2가 되겠지 P2 얼마야 16.5kW I2 얼마 250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산수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딱 보자마자 25 16.5 그러면은 66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뭐 또 한참 하면 합격 못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 10의 3승에 66 이것도 딱 보자마자 뭐가 딱 이렇게 객관식이잖아 그럼 1,2,3,4에서 보자마자 5가 될 수 있는 거 50,500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 4번이겠네 19번 6극 3상 유도전동기가 60Hz에서 슬립 3.5%로 운전될 때 회전수는 이것도 뭐 늘상 했던 문제 N은 1-S에 LS 1-S에 P분의 120F 1 0.035에다가 몇 극? 69 120에다가 60Hz 이거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벌써 딱 이렇게 보세요 어허 이거 얼마야 0.965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냐 땅땅 아 1200 땅땅 1500 1158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산수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 신호 안 하신 분들은 계산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한 20회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좀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면서도 계속 그런 요청 드렸었죠 자 20번 20번이 조금 난도가 조금 조정된 문제 만약에 내가 강의한 것 중에서 적중이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 이 문제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졌으면 퍼펙트한 점수가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 몰라서 틀리고 하나 실패해서 틀리고 그러면 기기는 90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 90 이상 되면 무난히 합격하겠죠 왜? 가산점 포함하면 무난히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20번 한번 볼까요 정격 용량 20kVA 1차 유도기 전력 E1 2000V 2차 유도기 전력 E2 200V인 단상 변압기에서 2차 부하 전류가 30 플러스 J10 여자 전류가 1 플러스 J3 이때 1차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는 뭘 알아야 돼? 등가 회로를 알아야지 변압기 등가 회로 변압기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해결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7급 정기직 수업이라든가 할 때는 이런 걸 좀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설마 이게 나올까 해서 제가 바이패스를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난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급 정기직이라든가 하는 합격자가 본원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도 좀 난도를 높여서 해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난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난도를 높이면 초보 학생이 못 따라오잖아요 결론이 뭘까요? 반편성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학생들은 A반 조금 난도가 있는 학생들은 B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 난도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1차 부하전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1차 부하전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자 전류는 뭐냐 바로 여기가 여자 전류다 여자 전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예요 바로 30에 이렇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세요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알겠다 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이제 답이 눈에 들어오세요 건수비 바로 구할 수 있죠 건수비는 이투 이완으로 계산을 하면 자 이투가 얼마예요 200 이완은 2000 건수비가 얼마입니까 예 바로 10이 되네요 10이 되네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완 다시는 얼마예요 아이완 다시는 이 건수비로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10에 10에 음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물어본 건 뭐야 1차 이거잖아 i0 플러스 다시 i0는 자 1 플러스 제2삼 i1 다시는 3 플러스 제2사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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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러스 제2삼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가 30에 아하 이거네 쏘리 여기가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얘는 4가 되네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크기는 절대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4의 제곱에 4의 제곱 이거는요 아이고 이거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뭐 수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되겠지 이게 좀 등가 여로를 등장시켜서 풀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적중을 못 시킨 거는 이거 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제가 등가에로는 다 설명을 했고 했기 때문에 풀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 문제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는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다 이거까지 해주면 만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한 문제가 조금 그렇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빠르게 한 30분 정도 제가 문제풀이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2019년도는 2019년도는 제가 판단할 때 아마 두 가지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환기 파트 쪽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난도 있는 문제가 하나에서 두 개가 반드시 나올 거다 난도 있는 문제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원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난도 문제까지 다 맞게 해 줄 수 있는 좀 우혈반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제 시험 봤던 문제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풀이를 해드렸는데 한번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11월 초 11월 5일인가요? 11월 5일 개강날 반가운 얼굴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특강 면접특강 우리 학원의 특성화고 면접특강은 100%의 신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신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사설이 이뤄졌는데 오늘 문제풀이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